키넷마스터에서 키넷마스터를 정품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 설정이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 내 정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정보를 터치합니다. 내 정보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7일 무료 취임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연간 36,000원 결제가 되는 1위로 들어가서 결제를 해서 정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료 취임을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미엄 연간 구독 이렇게 해서 무료 7일간 사용한 후에 다음에 7일 후에 7일 후인 10월 23일부터 연 36,000원 결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결제수단이 지금 나온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이전에 취소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취소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서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터치해서 결제사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구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 사진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다음에 그 결제방법은 여기에 KT결제 KT결제사용 있고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고 페이코 코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KT결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통신사를 KT를 사용하지 않고 SKT나 LG U플러스 등을 사용하면 메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K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KT결제사용을 터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보안 문제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니까 다시 요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어요. KT 페이로 나오고 이렇게 010738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아랫도에 보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전기결제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전기결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터치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구글의 이메일과 유튜브의 그 계정 아이디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결제 완료 결제 완료 구매 시 인정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미성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에서 이 구글 플레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 인입 구매에 포함해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자녀가 자녀가 아동용 앱에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인증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결제 완료 구매 시 인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여기 항상 요구가 있고 요구 안함이 있죠. 여기에서 저는 항상 요구를 터치해서 하단에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네마스터 정기결제 신청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터 정품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하실 때마다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적립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인앱 등 모든 구글 플레이 결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특별한 게임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등급 올려도 다양한 혜택을 즐기세요. 자세히 알아보기가 있고 나중에 알아보기가 있죠. 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결제가 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년 36,000원씩 KT로 청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정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정품으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버전 정보 한번 보겠어요. 버전 정보 보면은 현재 이 버전이 나와있네요. 42111514242GP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럼 뒤로 가서 기기 성능 정보 보면은 이렇게 편집 공유가 이렇게 나와있고 동영상 레이어 개수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가 현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현재 동영상 레이어 수는 이렇게 분석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진 크립 길이 이런 것은 4.5로 되어있는데 6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펜앤줌도 이 하단에 캔 여기 하단에 하단에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캔번즈에서 얼굴 인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초기 설정 이것도 터치해가지고 6초로 바꾸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설정에서 꽂힐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설정에 가서 전문가 설정 있죠. 자 치서 여기요. 이거 보세요. 전문가 설정 있죠. 여기 가서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설정에 가서 여기서 계속 진행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부분요. 이 부분 Allow export frames raise higher than 30 frames per second 30프레임 이상 이렇게 허용을 보이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On을 이렇게 합니다. 60프레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제한 비디오 레이어 모드 있죠. 최하단에 이거요. 이것도 꺼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켜서 레이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와서 정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플러스를 눌러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대 9가 나오죠.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브라우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두 개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서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사진 움직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설정이 최신판에는 설정이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터치해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디오 설정인데 안무 설정이 안 돼 있죠. 비디오도 보면 설정이 안 돼 있고 편집으로 내려갑니다. 6초 6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캔버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키네마스터라는 그것이 없어졌죠. 로고가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의 정품 결제를 해서 1년간 7일간 무료 사용하고 다음에 23일 일주일 지나서는 그때부터 계산 기간이 계산되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도 키네마스터의 우수성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니까 정품을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